굉장히 직설적인 가사와 약간 저희가 교복을 입고 나오니까 그런 굉장히 학생 친구들이 직설적인 가사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당도랑 이렇게 주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참 저희가 또 안 해본 스타일로 해외에 춤을 배우는 춤이어서요. 구성도 굉장히 재밌고 볼반할 춤 구성이 참 많기 때문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탄에 이번에는 다들 배울 때 좀 재밌게 배웠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색다르게 배운 스타일이었어가지고요. 좀 재밌게 배우지 않나 싶습니다. 일명 킹콩 춤이라고 있습니다. B 파트에서 왜 내 맘을 흔드는 건 이 부분은 30Út 대부분 이 부분을 하더라구요. benim 지금요?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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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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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1번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까요? 때만두정 weaknesses wenn you tell 댄스하는 세 명이 따로 이제 프리스타일로 춤을 춰거든요. 되게 멋있게 나올 거니까 기대해 봐야죠. 하고 싶으면 하는 타입이다. 저는 멋있게 살려고 하는 타입이다. 저는 일을 미루지 않는 타입. 저는 남을 잘 의식하지 않는 타입. 저는 남들과 다르게 살려야 돼요. 저는 남들의 시선을 보지 않는 타입. 저는 못 씻어지려고 하는 타입. 제일 많이 망가지는 건가? 비, 비, 비. 비? 저희? 비군? 비군 연기가 이예요. V도크 지민사. 제앤부이네요.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는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는 머리가 다 못쓰겠어요. 사람은 꾸며야. 안 변할 때도 있어요. 1시간 정도. 아게드 쿠다사이. 응. 그러다 뭐. 10분간 안될 것 같아요.